소나무에도 깻물 좀 주고 또 빨간 장미나무에도 깻물하고 흑장미도 깻물 좀 주고 그리고 여기 노란장미도 좀 줬어요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매화꽃이 피는데 매실나무에도 깻물 좀 주고 제일 많이 준 나무는 단갑나무 단갑이 얼마나 맛있게 열리는지 단갑나무에 큰 거 하나 주고 또 아주 귀하게 얘기했는데 서울 우리집에서 너무 가져온 저기 호두나무 호두나무가 여기 서울 호두나무는 한 40년 넘게 하니까 엄청 커요 이 호두나무 호두나무를 지금 깨물 큰 걸 하나 줬어요 그리고 저기 자두나무에도 주고 여기 사과나무는 분갈이하고 주려고 놔두고 석류나무 단석류나무에도 주고 대추나무 왕대추나무 두 개 두 개 그랬어요 그랬어요